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민경욱 후보의 페이스북에 300장이 더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 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여기 있는 이 표를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를 4.15 총선 때의 데이터하고 하나하나 다 입력해가지고 이게 이제 복사가 안 되는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복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일일이 다 전체를 다 쳐가지고 다 입력을 해서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0장만 틀린 게 아니었고요. 300장 틀린 게 아니었고 총 6개의 지역에서 투표지가 갑자기 투표지가 투입이 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투표지가 몇 개 없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투표지가 살아난 지역이 없어진 지역이 다 합치면 6개의 지역이 있었고요. 그 6개 지역에서 없어진 건 총 5장입니다. 총 5장이 없어지고 투입이 된 거는 302장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 지역 관외사전 투표에서는 300장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투표지가 없던 투표지가 300장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앞서 QR코드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300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307장인데요. 307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어떻게 증명해낼 건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슈아님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선관위 측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억지에 따라서 1번부터 4만 5천 몇 번까지 인천연수궐사전투표지에 일렬번호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인부대 한 300명이 지금 대거 투입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일렬번호 안에 없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고소를 해야겠네요. 고발해야겠네요. 이거를. 당연히 없다고. 고발해야죠. 이거 당연히 고발권이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300장만 찾았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4,400인데 4,700으로 오류가 있었다. 이제 문서 그러면 오류 수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딱 넘어가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기를 체크해본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는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문서 작성상의 오류다라고는 절대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이거 다 다시 재검증을 다시 하는 재재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네. 하시죠. 요약해 주시죠. 투표지가 고소선상 투표에서 정일은 후보 134였고요. 민경은 후보 119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혼표가 두 장에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혼표가 두 장. 그러니까 이 수치도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안 맞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시면 개표일 날 무효 투표 수가 14개였습니다. 14개. 그런데 여기 13개거든요.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혼표하고는 별개입니다. 혼표하고는 전혀 별개로 무효 투표 수가 한 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4월 15일 14장이 6월 28일 날 보니까 13장이 됐죠. 13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표일 날 1460표였는데요. 여기 민경욱 후보가 4760표로 300표가 딱 정확하게 늘어났습니다. 민경욱 후보는 300장이 실수로 100장짜리 뭉치 3개가 실수로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 공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정유룡 후보가 오히려 또 한 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유룡 후보가 4표였거든요. 3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효표가 무려 300표 가까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1장기 투표지가 294표를 포함을 해서 엄청나게 무더기로 무효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슈원님 저기에 거의 1000장 정도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무효표로 처리한 게 29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다 합치면은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송도 이동의 6투표소에서는 302표가 무효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투표자 수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명 정도 되던데 1500명 가운데서 1장기 투표지 투표관인 문제가 있었던 게 한 300명 같게 되는 것은 그거는 정신나가지 않고서는 투표자들이 다 정신나가거나 투표관리관이 정신이 나왔거나 투표관리관이 정신이 나왔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건 인쇄 오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투표지가 새로 들어왔거나 나간 건 아닙니다. 지금 투표지가 새로 들어왔거나 나간 것에 대해서만 일단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특이사항으로 써놓은 거고요. 무효표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부분에서 특이사항으로 써놓은 거고 투표지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한 두 개 더 보면 됩니다. 송도 3동의 6투표소에서는 개표일 날 정일웅 후보가 538표였는데요. 536표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숫자는 다 변함이 없고 딱 이것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송도 4동의 제5투표소에서는 여기서 또 특이하게 주정국 후보입니다. 표 몇 장 있지도 않거든요. 표 몇 장 있지도 않은데 주정국 후보가 5표에서 1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투표지가 도장이 이상하게 좀 찍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유효화로 파악이 어렵다. 그럼 무효표로 바뀌었다. 그래서 숫자가 줄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유효표가 무효표가 됐는데 분명히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로의 개표 데이터하고는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다르고요. 여기도 다르고요. 여기도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는 것이 유효표가 무효표가 됐다. 혹은 무효표가 유효표가 됐다는 것이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도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은 이 숫자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러면 사이로 총선하고 숫자가 맞아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달랐지만 이렇게 표시가 된 그 사유가 표시된 부분은 다 맞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투표지 증발, 투표지 증발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이렇게 썼던 부분은요. 사이로 총선하고 이 사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장이 모자랐다든지 한 장이 모자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된 부분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총 6군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소선상, 관외사전 그리고 국외부자도 투표 그리고 각 지역 당일 투표에서 투표소별로 3군데가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었다. 엉망진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아이님은 여기에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법정에 정인이 나왔는데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정인이 진술할 내용을 판사가 제대로 못 받아 적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여기 인쇄된 투표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투표지가 나왔지만 원래 정인이 나왔지만 실제로 개표 결과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시당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인쇄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언을 하니까 말이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판사들이 뭐랑 맞지 않으니까 말이 맞지 않으니까 그 말을 제대로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오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거나 정인이 허위, 위정을 했거나 아니면 정인이 정을 했는데 제대로 못 받아 적었거나 둘 다 다시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 검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선관위가 투표지를 다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걸 또 다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제가 선관위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관위라면 이거 한 표 만들어서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 한 표도 만들어서 다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이미지도 자기네들이 분류기가 있으니까 스캔해가지고 이미지에 또 집어넣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에 있는 usb에다가 어떻게 집어넣겠느냐.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내선 듯 또 위조를 할 것 같고. 관외사전투표. 이미 조수가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집어넣고 빼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조수 자체가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거 넣고 빼고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관외사전투표는 지금 보관이 돼 있으니까 실물투표지 검증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다면 나머지의 전체 6개 지역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300장이 추가로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한 장은 별게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도 미디어오님 얘기하셨지만 한 장이 생겼다. 한 장이 없어졌다. 이 부분이 이것 자체가 대량으로 위조를 하다가 하나가 실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쉽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에서 300장 나왔으니까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다. 다른 것은 별거 아니네라고 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검증 조서가 선거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오히려 이번 4.15 총선이 문제가 있다. 선거가 무효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조서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일단 확정된 사실 그러니까 검증 조서는 일단 이 선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조서다. 그래서 이 검증 조서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잘못된 문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재검표를 재개표로 한 끝에 의도치 않은 그런 배춧잎이라는 일장기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재현 대법관 내에 3인의 대법관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선거관리위원을 비호하는 대법원 검증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증 조서를 보니까 그야말로 범죄사실이 그렇게 노력해서 보호해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게 지금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